각종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예방이 최선인데요. 한국교회 중독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의 사역을 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도박, 음주, 흡연, 마약,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폐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들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중독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는 정책 연구, 캠페인, 교육, 문화사업, 중독자 자활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독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직 중독 예방 전문가와 대학 교수들을 강사로 26주 교육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1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중독 문제 해결을 돕도록 최근 전문 교재 중독 예방 1, 2권을 발간했습니다. 1부는 스마트폰, 도박, 인터넷, 알코올, 성중독에 대해 2부는 중독에 대한 성경적 재현, 마약, 게임, 흡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화와 웹툰 등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홉 분의 저자들에게 원고를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전수사님들에게 제공할 그런 전문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출간을 마쳤고 지금 한국교회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홍호수 목사는 가정들을 중독의 폐해로부터 구해내는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과 치유에 더 앞장서겠다며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중독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인 투자도 하시고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